염삼아 어때? 염삼아? 염삼아 염삼아보다 지금은 장군서 장군서? 인기 많아요 아줌마들 시비야에 장군서 3실 있는데 거기도 참 성공하고 있대 레스토랑이랑 내일의 사랑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문창 인기 많아요 아줌마 나이키 브이님이 배입금상에 감사합니다 그거 팬감감사합니다 모모 빛백 누가 제일 좋아? 지드래곤 좋아해요 두부 좋아해요? 두부? 뭐고인데? 두부요? 트와이스는 인기 없든 요새 알아봤더니 일본 여자들 그 일본 여자들 싫대 트와이스 인기는 있긴 한데 실력이 없다고 그거 자주 들었어 트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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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데 트와이스 실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일본 여자들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뭐지? 안티 트와이스 같은 태그 많다고 들었어 뭐지? 뭐지? 뭐지?